8월 19일 영상뉴스입니다. 먼저 유타주입니다. 유타주 솔트라이크시티에서 소금만 입은 남성이 맥주회사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용의자를 제압하던 중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보디캠 영상입니다. 출동한 경찰은 35살 남성 나이콘 브랜던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잡으려 합니다. 브랜던은 경찰 여러 명을 상대로 약 5분 동안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결국 채웁니다.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고 있던 브랜던은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몇 차례 신음을 한 뒤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. 이때 경찰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지 한 시간도 안 돼 사망했습니다. 당시 무기도 없었던 용의자, 지역 활동가들은 맥주를 훔쳤다고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